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제 바울은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상호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질적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2에서 3절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죠. 2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 이라. 유대인이 보기에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방인이 보기에는 율법에 얽매여 자유가 없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 참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제사상에 오른 음식도 그냥 하나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음식 먹기를 꺼려하며 채소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절은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도 없냐. 또 이것도 못 먹냐. 업신여기지 말고 또한 어떻게 저렇게 부정해 보이는 음식을 먹냐. 비판하지도 말라는 그런 권고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해 보이는 자나 약해 보이는 자나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이 강직하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물처럼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서울로 목양을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분명 알고 있더라도 하나됨을 방해한다면 저는 언제나 차선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부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따라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좌우로 극심하게 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마치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룹들이 나뉘어져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지금 분열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비진리 문제 때문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따지다가 분열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피아노 위치 그대로 둘 것인가 50cm 옮길 것인가 회의하다가 교회가 둘로 갈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봐와 옮겨라 봐.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악한 짓입니다. 마귀라는 단어의 어원은 분열시키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보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내가 우리 사랑방 안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게 힘드니까, 그게 힘이 필요한 거니까 힘써 지키라고.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또 뭐 좀 잘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얼굴 앞에서 바로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비판하는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해요. 우리가 비판하지 아니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됨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될 수 있는가? 외형적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동기와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6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미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내 스타일과 다르니까 배척하고 틀리다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동기의 순수성, 즉 이 행동들이 주를 위하여 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했다면 그 행동 하나하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갓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6월절, 초실절 등의 절기를 더욱 중요하게 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날들과 다 똑같이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은 본질적인 일이 아니므로 그냥 자기가 정한 대로 확신을 가지고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청년들이 올 때, 너희들 때는 신앙이 형식이 뭐가 중요해? 내용만 중요하면 되지? 그런데 너 그거 잘 명심해라. 하나님께서는 형식과 함께 내용 둘 다 중요성을 강조하셔서 천재창조 시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형식하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형식의 내용을 담으셨어. 너가 1년을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중 월요일 새벽은 내가 목숨처럼 지키겠다.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하겠다. 금요철에는 1년 내내 완주하겠다. 이런 너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너가 은혜 받을 만한 통로를 너가 만들어야 된다. 나중에는 너가 쓰러질 수 있지만 그 형식이 너를 지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직분에 맞게 기도하려고 애쓰고 참 그런 생각 제가 겸손하게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장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서 이렇게 딱 틀에 가두어 놓으셨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 새벽기도에 월요일에 완주하겠다. 수요일에 완주하겠다. 금요일에 완주하겠다. 야 너 무조건 월요일날 완주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정했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주를 위하여 그 일을 각자가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렇쿵 저렇쿵 따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먹으나 안 먹으나 그게 주를 위하여 한 행동이면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랑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타인이 먹으나 안 먹으나 주를 위하여 한 행동이라면 옳고 그름을 논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어떤 아티클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선배가 이렇게 후배 부부에게 조언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부 사이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면 과거는 덮고 가는 게 중요하다. 특히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제가 이거 미안해 내가 이거 잘못했어. 사과하면 그래도 사과 똑바로 받아내야지. 뭘 잘못했어. 얘기해봐. 그러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들춰내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반드시 사과를 구체적으로 받아내야겠다. 이런 태도는 부부관계의 경고 등이 켜지게 한다고 그렇게 조언하더라고요. 저는 요새 모든 글을 볼 때마다 다 설교랑 연관돼서 보여지고 성경과 연관돼서 보여지는데 참 수분가는 말이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따지기 좋아하면 시끄러워집니다.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유연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가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10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한 시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이 편향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나는 저 사람에 대해 저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 뒤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때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런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한계가 있어요. 편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서 최종적으로 세마시겠지 특히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 최종적으로 세마시겠지 생각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마음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 설교 듣고 아 그래요. 이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한 게 비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들어온다는 게 새롭게 깨달아졌다 그러고 진짜 맞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이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나한테 처한 대우가 부당한 것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계속 그것을 집중하고 그게 나를 사로잡고 그렇게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께서 세마시겠지 따라해봅시다. 주께서 세마시겠지. 마음 관리에 승리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죠. 또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비판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4절이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그 단임 목사님께 그 교회 성도님이 이렇고 저렇고 성도님들이 제가 부흥에 갔는데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 할 말이 아닌 것이죠. 남의 하인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최종 비판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 주인을 비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님들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소유라고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 우리가 함부로 서로를 비판하여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도 안 되며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 불경을 저질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것은 지금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으로 좌우로 분열하고 있는 씨름씨름 앓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큰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없인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앞에서 일하는 자들을 임의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꼭 입 밖으로 드러나는 실제적 비판을 포함해서 마음속으로도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비판하면요 그 사람은 성장을 못합니다. 혹 부족한 면이 상대방에 보일지라도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내가 성장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면을 더 배우려고 해야지. 여러분 정말 앞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맡길 만한 그게 있으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것 긍정적인 면을 찾으면 하루에도 수백 가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면을 배워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도 나는 이게 안 돼서 우리 집이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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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가운데 아이고 뭐 저렇게까지 해? 그런 사람은 성장을 못하죠. 아무리 오래 있어도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 약한 자들을 없인 여기지 말고 연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또한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표출된 행동 양상이 나와는 다르더라도 그 행동이 주를 위하여 한 것이라면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받아주세요. 주께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비판과 정제의 칼날을 거두고 포용과 사랑의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서울 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참 시의적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사회 분위기가 아무리 분열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절대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마음의 동기가 주를 위하여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알고 있지만 차선을 선택할 그런 넉넉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와 정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우로 심각하게 그녀된 아버지 이 사회의 형상 속에서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비판할 때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하여 한 행동이라면 그것이 좀 미숙한 결과를 가져왔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줄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그 자들을 아버지 주님이 정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아버지요 정말 진리에 대해서는 일체의 양보가 없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알고 있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선을 선택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이 아버지 넘쳐낼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은 대로 오늘 하루 성령의 하나 되기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정말 신약 심화 과정 그 성경대학이 또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배우면 얼마나 좋고 은혜롭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진리에 대해서는 최선은 알고 있지만 하나 됨을 방해한다면 언제든지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납과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없인 여기지 않고 또 앞에서 일하는 자들을 이렇쿵 저렇쿵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 되기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도 예배드리는 분들의 모습도 보게 되고 또 댓글로 그렇게 인사하는 그 이름만 보아도 우리가 하나로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염병의 그런 위험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심리적으로 우울감이 있는 영혼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어도 주를 위하여 만나지 못해도 정말 온라인으로 만나도 주를 위하여 항상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감행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잡초같은 생명력으로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핏박이 맞아 정말 흩어져 가면서도 전도를 했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전염병이 있고 여러가지 회사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애매한 그러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더 정제하시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량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했던 대로 오늘부터 화요 신약 심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깨달음들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12주 동안에 모든 이 상황도 종식돼서 우리가 하루빨리 얼굴과 얼굴을 만나서 진정한 말씀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필사 또 성경 통도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수직 상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들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위축된 영혼들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뿐 아니라 지금 피덩이들 길가에 버려진 피덩이 같은 정말 영혼의 신음을 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나도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사랑을 베푸는 데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정말 화요 아버지 신약성 명심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주님 정말 여러가지 아쉬움도 있지만 주님도 이 과정 가운데도 주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취하게 여기시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만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아버지 정말 안부를 나누며 아버지 우리가 한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은 아버지 이간지라는 것은 아버지 마귀가 좋아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없인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한 그 행동들을 아버지 제가 존중하며 받아들여줄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없인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